본 영상에서는 간절제술에 관하여 간절제술이 필요한 상황 및 수술 방법, 수술 후 경과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쇄기 절제술은 주로 간세포암과 담관세포암, 전이성 간암 등의 악성질환과 간내결석증 등 간에 발생하는 양성질환의 완치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간쇄기 절제술은 정상조직을 적게 포함하여 절제할 수 있는 치료라 할 수 있으며, 최소 침습적인 수술 방법의 발달로 간절제술 후에 합병증 및 사명률은 크게 감소하여 수술 후 만족도가 큽니다. 간절제술은 어떤 경우에 시행할까요? 암병변에 절제가 가능하면서 간경변증이 심하지 않아 수술 후 간기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수가 적으면서 크기가 작은 경우에 수술 후 예우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전체 간암 환자의 10에서 20%만 절제수술이 가능하나, 현재 수술적 절제술이 간암치료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예우를 보이는 치료법입니다. 간은 담낭, 쓸개를 기준으로 우엽과 좌엽으로 구분되며, 이를 기준으로 우엽절제술, 좌엽절제술, 그리고 여기에 반대편 엽의 일부를 포함하는 확대우엽 및 좌엽절제술 등의 대량 간절제술이 있으며, 간의 일부를 절제하는 구역 및 쇠기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 중 절제 범위의 선택은 종양의 위치, 크기, 개수, 그리고 간기능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술 후 병변의 위치와 깊이 확인을 위해 초음파 기기를 활용합니다. 간절제술은 전신마취 하에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간절제의 범위 및 위치에 따라 복부의 절개 크기는 달라집니다. 개복수술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간 좌엽 및 말단 부위의 쇠기 절제술 시에는 명치에서 배꼽까지의 절개로 수술이 이루어지며, 그 외 대량 간절제 및 담도 등의 복합절제 시에는 명치에서 우측 갈비뼈 및 복뼈까지 큰 절개창을 통해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복관경 간절제술 혹은 로봇 간절제술이 가능한 병변의 경우에는 개복 없이 투관침을 통해 복부의 작은 구멍 5에서 12mm 내 5개를 뚫어 복관경 카메라와 기구를 넣어 종양이 있는 부위를 절제하고, 절제된 간을 꺼낼 배꼽 아래 혹은 아랫배 절개창으로 수술을 시행하므로, 수술의 상처가 작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위한 절개의 형태와 위치는 환자의 상태와 질환의 범위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하여 최적의 접근 방식을 선택하게 되어 상처의 개수와 위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의 시간은 절제 범위에 따라 한두 시간에서 길게는 여덟아홉 시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해당 시간은 순전히 수술이 진행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마취 시간과 마취해서 깨는 시간이 수술 전으로 각각 30분가량 소요됩니다. 배액관의 경우 보통 수술 후 5일에서 7일째 제거 후 수술 후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퇴원하지만, 환자의 상태, 간 절제의 방법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일반적인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과 마취 관련 합병증, 그리고 간 절제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술의 합병증으로 창산감염, 복강내 농양 등이 발생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마취 관련 합병증으로 무기폐, 폐렴 등 호흡기 관련 합병증 및 심혈관계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호흡, 기침 및 다리운동, 걷기 등 호흡 관련 운동은 폐합병증 예방을 위해 수술 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간에 대한 폭넓은 해부학적 지식의 습득과 간기능 평가 방법의 개발, 지혈을 위한 세밀한 외과적 술기 및 장비의 발달, 마취 및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의 환자 관리의 발달로 간부전 등과 같은 합병증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수술 후 대량 출혈로 인한 수혈, 그로 인해 수술 후 간부전 및 사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 절제 수로 간기능 부전은 간 잔졸량 부족 및 전신 상태 악화로 간부전 및 사망에 이룰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복수의 경우 간 절제 수로 약 80%에서 생기나 간 절제 후 복수는 대부분 인효제의 투혈로 조절이 잘 됩니다. 그러나 절제 후 남은 간이 적을 때, 수술 전 간 경변이 심한 환자, 간 절제 후 보상되지 않는 간부전이 나타날 때는 조절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출혈의 경우 횡경막의 노출 부위, 측부순환이 발달한 복벽, 응고장애가 동반된 경우 간 절제면 등에서 발생하며, 대량 출혈 시에는 재수술이 필요하며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감염의 경우 간 절제술 후에 다양한 형태로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체액 또는 세포성 면역체계의 변화와 장래 세균의 전이 등이 생깁니다. 강범위 항생제의 사용과 적응이 되는 경우에 적절한 배액 및 배농처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계속적인 염증 반복 및 폐혈증 시에는 사망 가능성도 있습니다. 담즄누공이 발생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연 폐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계속되는 염증 반복 및 상태 악화 시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실시한 잔존 간기능 평가가 개복 시 예상보다 간경화, 간 위축 및 복수 등이 심할 경우에 절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악성 종양의 상태가 개복 시 진행 정도가 심할 경우 고식적인 절제에서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폐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간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에 대해서는 간 절제술 및 간 이식술이 가장 근치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질병의 종류, 상태, 그리고 기증자의 제한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부 크기가 작고 개수가 적은 경우 간동맥 화학 색전술,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그리고 고주파 열 치료 등이 좋은 효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간 내 담석 및 담관 협착의 경우 경피적 담관 배액수를 통한 담관 확장을 통해 담석 제거 및 협착의 확장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오랜 시일이 걸리며 악성 종양의 동반 유부 확인이 어려우며 재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간의 악성 종양의 자연경관은 종양의 진행 정도뿐 아니라 잔존 간 기능에 의해서도 좌우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예우를 예측하기에는 불충분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은 간세포암 환자의 중앙생존 기간은 약 4개월로 예우가 매우 불량합니다. 수술 후 사망률은 1%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간 경변증의 합병 유무, 잔존 간 기능이 수술 직후 예우 인자로서 중요합니다. 수술 후 사망률은 1%적으로 화면을 받 ani